가장 기본적인 일가산과 일가음기의 반응입니다. 맞죠? 그런데 액성을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문제 풀 때 많이 망설이는 게 여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 떴을 때 20mm에다가 10mm 어때? 그럼 얘가 양이 많으면 염기성이니?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 용액은 산성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고 염기성일 수도 있어. 그럼 모르는 건데 그걸 알아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 사실은? 그러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어차피 가능성은 세 가지밖에 없죠? 산성, 중성, 염기성 이 셋 중에 하나야 무조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산성이라면 이 안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는 뭘까요? 종류. 지금 중화할 때 항상 외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좀 이온의 종류를 써보자. 라는 건데요. 주목해. 이온의 종류는 쓸 때는 많은 친구들이 산성이니까 주목! 진짜 중요하다. 이런 문제 빨리 풀고 싶다며. 정확하게 풀고 싶다며. 그렇지? 자, 선생님처럼 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지? 많은 친구들이 산성이라고 생각했다면 수소이온을 먼저 써요. 뭐 틀린 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그럼 무슨 산성이 되고 이거 안 쓰고 못 써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구경꾼 이온은 반응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쓸 때 어떻게 쓰느냐? 구경꾼 이온을 먼저 써요. 그리고 산성이니까 수소이온을 쓰는 내 주목 수소이온을 여기다가 쓰지 말자는 거야. 왜요? 여러분? 이온의 종류를 쓸 때는 양이온은 양이온끼리 음이온은 음이온끼리 쓰는 게 처음에 훈련할 때 좋아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쪽에 써주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외치는 어록이 있어요. 그렇죠? 이온의 종류를 써야 돼. 그래야 뭐가 보이죠, 여러분? 이온의 관계가 보여요. 관계. 어떤 관계냐? 오, 어차피 일가밖에 없네요. 그럼 여기서 뭐가 보여야 돼요? H 플러스 일가, 일가, 일가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얘는 반드시 같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출제위원이 일가산과 일가음기를 냈대 이런 상황을 연출했다는 얘기는 오케이? 자, 산성일 때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얘랑 같다는 걸 알고 있니? 이걸 확인하는 거야. 굳이 이거 확인 안 해도 되지 않아. 왜 이렇게 되는지. 왜요라고 한다면 확인해보죠. 얘가 두 개고 얘가 열 개면 얘는 무조건 열두 개야. 너무 쉬운 거잖아. 그렇죠? 얘가 네 개인데 얘가 하나면 얘는 무조건 다섯 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가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곱하기 이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건 염화연과 똑같아야 돼요. 중성이면요. 중성이라는 건 수소이온이 있으면 안 되죠? OH 마이너스가 있어도 안 되죠? 중성에서는 여러분 구경뿜이온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만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얘도 일까? 얘도 일까잖아. 반드시 같아. 그렇지? 자, 그 다음 염기성이면요. 일단 구경뿜 쓰고 자, 염기니까 OH 마이너스가 있겠네? 자, 이쪽에 쓸까요? 아니지. 음이온 쪽에 모아 쓰는 게 좋다는 거야.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보여요? 아,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얘는 같아야 되겠네요. 그쵸? 어 자, 봐라. 얘가 다섯 개래. 얘가 다섯 개야. 그럼 얘는 무조건 열 개야. 자, 얘가 네 개래. 얘가 두 개래. 얘는 무조건 여섯 개야. 이런 관계가 나야 돼.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보이느냐. 이거 지금 외워도 됩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일까 산 더하기 일까 염기라고 하지요. 즉, 일까 일까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일까 일까 반응에는 이온가가 이까짜리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일 플러스 일 마이너스 일 플러스 일 마이너스거든. 따라서 일까 산 일까 염기인 경우에는 일까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뭐가 통하느냐.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같아야 돼요. 무조건 같아야 돼. 양이온수의 합과 음이온수의 합이 모든 중화에 적용되는 게 아니야. 일까 일까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양이온 몇 개야? 열 개라면 얘가 열 개야 무조건. 그쵸? 어떤 액성을 갖든 중성이래. 그러면 얘가 다섯 개면 다섯 개잖아. 그치? 염기도 마찬가지잖아. 양이온이 여섯 개면 음이온도 여섯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어떤 경우에도 자, 일까와 일까와의 중화가 나왔다.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수의 합이 같아야 돼. 이거를 좀 쉬운 편으로 선생님 수업실에 뭐라고 하냐면 일까 일까 중화에서는 양이온 반 음이온 반 이해하죠? 자, 이 말에 뭐야? 전체 이온수의 반이 양이온이고 전체 이온수의 나머지 반이 음이온이 성립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아시겠나요? 이게 일까 일까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글쎄십니까? 아멘